B.T.S. B.T.S. 짜잔, B.T.S. 방송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떠 저게 딜레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떠요 저... 뭘 했었다고 해? 다시 하면 안 될 거 같아 형, 어떻게 해냈대요? 몰라 형이 되겠어요? 이거 왜 안 찢어지는 거야? 형, 통으로 하자 알았어요 브라클 나와요, 브라클 되게 멋있었는데 우리 브라클 날 쓴 거, 썼어 왜 안 뜨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화면이 안 뜨거든요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오케이 여기 들어가신 거 같은데? 댓글 올라가는데 형, 여기 댓글에 나 화면이 안 나 어플을 껐다 껴 봐야 돼 됐다 됐네요, 됐네요 소리도 해 돌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우리는 BTS 인사 바꿨어? 다시 해봐 감사합니다 우리는 BTS 되게 그렇다 우리가 왜 왔느냐 이제 콘서트 끝나고 그렇죠 단체 V LIVE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한 명이 없죠? 없네요 어디 갔어? 한 명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휴식을 쉬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 하고 괜찮답니다, 솔직히 대신 이 친구가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영이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울을 여기다 탐구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아니, 얼굴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멀쩡해요 잘 오늘 우리가 봤으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콘서트 끝나고 이틀 만에 3kg 쪘어요 그만큼 체력 보충을 많이 해내요 난 그전에 먹으니까 바로 쪄 4kg 빼고 있어 3.5kg 쪘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살 빼고 있어요? 끝났는데? 나? 나? 형 3kg 빼고 있어 3kg 빼고 있어 대단해, 대단해 지금 61? 61kg까지 어떻게 내려가야 돼 최근에 올렸잖아요, 몸무게 저 점수 좀 줄었어요 형 80kg 찐 거 아니에요? 저 78이었는데 74라 떨어졌어요? 진짜로? 잘 됐는데 감량 중이야? 그래도 조금 72까지 가야죠 아니, 확실히 좀 가벼워 그러니까 좀 감량을 하고 들어가니까 무대에서 좀 하나도 낫어요 시절 가벼워 리허설 때 그래, 나 힘들던데 지금 몸이 좀 많이 있던데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력이 없어 뭘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다시 공진단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진단? 네, 그래서 라스베가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오오 많이 공진하는데? 아니, 여기는 조명이 밑에서 받으니까 무슨 모아의 속상처럼 나오겠죠? 저희가 실물 여부만 이렇게까지 못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막 그늘져서 그러나?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죄송한데 필터를 지금 다시 켤 수 있나요? 죄송해요 아니, 내가 정면을 보면 봐봐 얼굴 그린로서 하나도 안 나온다 정우 씨, 콘서트 시간에 뭐 왔어요?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에요? 네 뭐 콘서트 전이랑 별다랄 게 없이 상관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어제 뭐 Q&A 했던 막 튕기 아, 그렇네 막 눈물을 보면 필터 사 뭐 많더라 넘기다, 넘기다가 손가락으로 빨리 조명 자체가 재밌었더라 재밌었어 V LIVE? 조명 바꿀까? 내가 V LIVE?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저번에 아니, 이게 정면에서 쏘는 빛이 쓰는... 조호가 V LIVE 썼어, 어제? 아니, 이거 필터 하면 튕기는 거 아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저기,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있다고 보다 오, 좋다 아니, 이게... 얘들아, 어때, 이 필터? 아니, 여기, 여기... 우리는 2명의 최대 단점이야 나 정말 V LIVE 할 때 보니까 아,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 앞에 조명... anche, 그거 말고 후 Voice cre. 아니, 아니, 그냥 원래 꺼인데 produk 125 오, 이게 더 좋은데? 형, 또 그러다가 끄는 거 아니죠 또... 하튼... 말도 안되게 조명 돌리말고 원래 뭐 필요? 아니, 위로 안 가죠. 위로 안 가져ual 화질지 ĐC에서는 해당 필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필터를 못... 조금 앞으로 나오면 돼 너랑 남준이, 호비랑 남준이는 되게 달라 자리 바꿀까요, 한 번? 아니요, 아니요 내가 볼게 내가 잠깐 말할까?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다들 잘 지내셨, 아미 여러분? 아니, 우리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미는 어떻게 보셨을 하나? 뭐, 오늘 또 뭐 한 거 같던데? 뭐, 다시 뭐... 라이브 게임 아, 그래요? 아니, 맞죠? 라이브 게임 뭐, 다시 뭐, 다시 보기 이런 거 한 거 같던데? 뭔가 불편하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왼쪽으로 칠 수 있는 게 불편하네 아니, 저 카메라를... 카메라를? 그렇지 살짝 옮겨 잘한다, 잘한다 딱 좋다, 야 뭔가 불편했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아무튼 댓글에 가려질 수 있다 여태 뭐 최초였잖아요, 최초 함성 없는 공연 보지 마 정국한테 최초였죠? 네 아니, 이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 했지 그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한 두 배에서 네 배에서 우리 게임이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그게 좀 쉽지 않나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 말 계속 하고 갔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이니언을 빼봤는데 끼면은 우리끼리 막 신나 했는데 빼면은 조용하니까 그렇지 안 느껴야겠다, 이런 거 나 진짜 정신 났어 그리고 아는 형님이 오셨는데 한 처음에 한국을 그 오늘 모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착했는데 딜레이가 돼서 공연이 시간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조용해서 어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래, 노래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긴 하죠, 중간에 이니언을 빼면 착해 착해 안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함성이 있는 콘서트에서는 이니언을 빼면 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되게 했는데 편안하더라고요 그, 그 와중에 슈가형 생일이벤트 준비해 주셨더라 아 왜 사진이 그거였을까? 어 사실, 사실 저에 올라왔어요 아, 그런 거야? 사진이, 사진 긴 받더라 하자고 사진이 진짜 긴 받더라, 슈가들어 긴 받더라, 슈가 긴 받더라, 슈가 왜 기억도 돼 긴 받더라 네, 일단 서른에 그, 서른에 맞는 기분이었어 나 그거랑 똑같이 사진 찍고 싶다 첫 공연 때 있었어, 그걸 맞지? 3월 10일 드라이벤에 나랑 호비랑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에 뭐 그 스크립 뜨면서 그치, 어떠지 생일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안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이랬는데 아니하나, 나오다니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올 것 같았어 예측 가능? 그때 첫 콘서트가 슈가 뭐 그 부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맞아, 있었어요 팬분들이 있었어 윤기였던 것 같아 윤기, 윤기 하트, 하트 모양이었던 것 같아 원래 약간 생일 시즌에 좀 콘서트 하면은 약간 좀 감옥 받습니다 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나는 생일날이 콘서트 전날이니까 진짜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 혼자 V LIVE 할 때 초본 거 말고는 네 너무 그게 정신이 없더라고 그닥 또 리허설 했고 어 그러니까 그럼 다음 공개했으면 빨리 잘해 아니요 아무것도 난 지금 막 주변 지휘분들이 이제서야 조금 챙겨주고 밥 먹고 이러고 이러고 저거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뭐 생일이 뭐 대수입니까 성원사 지나도 파티 끝으로 한 번씩 보는 건데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까먹는 거 말할 거였었는데 진짜 그냥 밤에 울 걸 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근데 안 일 있어 자, 이제 댓글 좀 해봅시다 댓글 근데 진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이어를 끼면 클랩버스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게 조금 슬펐어요 네 음악이 나오면 네 근데 난 뒤쪽을 몇 번 뺀 거 같아 난 빼니까 다 잘 들리긴 하잖아 근데 이게 이게 가까이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니까 되게 큰데 실내에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운량이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안에서는 관객석 안에서 엄청 서럽거든요 이게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으면 되게 큰데 무대에 있으니까 이게 좀 잘 가입대로 얘기한다고 함성이 함성이 좋겠네요 광고 감성 아니 우리 끝나고 뭔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리가 해놨잖아요 진짜 손이 큰 게 하나 없다고 촤악 손에 가요 촤악 약간 사람들이 사람들이 복수가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나 이거 궁금하긴 했어 이게 클래퍼잖아요 어 나 이거 이거는 슬로건 겸 클래퍼인 거잖아 그치? 이거 하다가 펼치면 이제 클래퍼가 되는 거지 그쵸 그쵸 근데 접어서 와 쫀다 진짜 시대가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해내는구나 아 어떻게 접는 거야? 저 안 잡히는데 두꺼워 왠지 이거 안 잡히는데 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번갈아 담아면 돼 번갈아 담아면 돼 번갈아 담아면 해야지 일단 내가 세 장을 세 장을 한 번에 접고 있네요 네 번갈아 담아면 돼 왠지 이거 그게 뭔지 알죠?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올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전황근이 엄청난 거 같구나 김밥상 전황근 많이 터지셨다고 블랙포로 위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두꺼운 접을 해야 되잖아 이건 이게 뭐 어려워요? 아니 나도 그냥 다른 거 들고 나도 그 뭐 치는 거 어려워 너무 심심해서 그 그 나 다리 낳을 수 있어 유튜버로 그 아미분들이 로그 같은 거 우와 진짜 그의 로그? 알아요? 엄청 봤어요? 봉영 봉영 같은 거 봤어? 나 그거 나 요즘 그거 신경 보고 진짜 아 장난 아니네 어 귀엽습니다 신기술 이거 야 이거 어디 그 운동 경기 가면 이런 거 근데 플랫포냐 어 쫀다 근데 거기 진짜 아니 야구장은 강웅에 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뭐 작년 작년 와 이거 쪄긴 쪄네요 진짜 옛날에 우리 왜 야구장 가면 그걸로 응원해서 아이스크레드 동봉 две 동봉 넉넉하게 봐봐 원래 이게 다행이죠 아닌가? 당연히 로우리 사이는 아직 원래는 아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만 쓴 거 와 이거 아이디어 내 시민이 두구지 약간 진짜 tai 멋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소리가 크다 있어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 뭐냐 그거 봐야 돼 우리 준비할 때 막 노래에다가 응원 봉 이거 봐,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아미 타임이었대 나 그거 봤어 김남준 하트에 있는 부분에 찍으면 될 거예요 그 빅스비 버튼이야 왜 저녁한 거 아니야? 빅스비, 셧업 안녕하세요 저는 12번의 실패를 겪고 이거 못 따라와 못 따라와서 기운 너무 뻔이에요 이거 근데 앵콜 때 들렸어 팬분들이 한 거 이거 쳐야 돼 쉽지 와 귀가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하니까도 빅돌이 가시되고 있어도 계속하시니까 계속하시니까 잘 모르겠네 분 없이 우리 가게 한번 봐 야, 한 가정 맞아 저 형 왜 까야? 까! 라임, 라임 많이해 다 틀린다 해 비교수는 아름다워 그냥 점박했다 뭐야? 왜 변한거예요? 이건 점박이 아니고 변칙이에요 왜 이렇게 안 그래? 하시는 걸 잘하시네 다들 뒤에 아미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아파 못 늘어 쩔아 뭔가 좋은데? 몰라 진짜 갈 때 나 긴 일이 나갈 것 같아 나 중간에 하여튼 나였으면 어머머데다가 못했다 근데 이거 약간 투자에 맞고 재밌네 그러니까요 리듬 리듬 몰라요?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있어? 리듬 하이버예요 아니 아니 이게 댓글 보니까 우리 이게 영포회보가 되고 중콘 때 영포회보가 겁나게 어려웠다 영포회보? 영포회보 영포회보? 영포회보? 영포회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루밖에 없어서 영포회보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일사불란 모습들이 굉장히 예상적이었다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아미들은 되게 잘하던데 박정원과 함께 다 좋죠 예전에 사이퍼 완창하시던 아미분들이 많을 텐데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최고다! 파움도 잘하셔 잠시만 우리 하시더라고 방금 하는 거 우리 지금 약 1분 전에 우리를 보니까 되게 묘하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약간 인터스텔라 같아 하지 마! 크로라 암루야! 나 진짜 약간... 그거 가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최고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굉장히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이팀 낮으신가요? 15,000분이 또 한 공연장에 있으려잖아요 댓글 댓글이 자 지민 오빠 오늘도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 농담 없죠 솔직히 방탄 진짜 나 아빠 너무 귀엽고 멋지고 자랑스러워서 육이 오빠 나이가 30이 아니라 29로 바쁜 게 사실인 거야 아직 그거 안 됐지 않았나? 아직 안 됐지 않았나? 그치? 그게 이제 되면 저는 석진이 형과 약 9개월 동갑이 됩니다 근데 아래는 뭐야? 혼자 염색? 죄송합니다 밖에 많이 좋아서 많이 되면 많이 되면 그렇다고 형이 12월이라는 생일이 그치 그치 난 3월 지금 농촌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난 그러면 너가 형이야? 올래도 형이기는 해 잠깐만 일단 너가 10월... 너가 10월... 아니 너가 10월 중성부터 10월까지는 이제... 두 달 좀 왔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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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편한 애들에 자식쯤 돼야 이제 완전히 호칭이 없어지지 않겠지 누가 이렇게 나는 나는 요즘 이제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다 뭐 누군님 하는 게 더 편하던데 서로가 서로 서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던데 없을 필요가 있어 육이 님 제옥 씨 네 네 네 정원님 박치셨어요? 조용하세요 어? 그냥 네가 붙이고 욕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이 들어있는 해가 지윤이 입 중 담새에 울어가냐 어? 무섭겠다 그러니까 오늘 음색 언제 했냐? 언제 했어요? 저희가 콘서트 했잖아요 울리기까지 했나? 아니요 빠진 건데? 좀 빠졌어요 빠졌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오늘 불 낄래 아까 불은색을 한 거예요 지윤이가 오늘 아까 헤매하기 전에 갔는데 거의 뭐 야생에서 뛰어나온 애 같더라고 숲에서 자란 애 같더라고 왜?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자란 거 같아 아니 안 들었는데 이제 자랄까 생각하고 있다 어? 그러냐? 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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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말 놓자? 그래 말 놓자 우리 오래되는데 말 놓자 안 돼 나아가 여기 지금 나를 나 호칭이나 그런 거에 대해 여기 진영이 조사해서 야 석진아! 괜찮냐? 아 진짜 아프지 맙시다 그래 아프지 맙시다 신앙이 즐겁니다 아니 진짜 그냥 액 때문에 다 취해놓고 석진이 형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만나면서 오신 것 같아요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제 생각에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방심하게 좋을 때 많이 다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방심했어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다치는 달이 있더라 나는 나는 11월 12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연말에 되게 조심해 연말에는 뭐 이렇게 뭐 웬만하면 뭘 안 하려면 난 잘 안 다쳐 저는 뭐 나 언제 일하나? 1년에 한 10달 너는 항시 조심해야 해요 아니 형은 형이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치잖아요 아니 근데 이 형은 진영은 내가 그런 거 같아 어 이 형 맨날 뭐 하면 아침에 병원 갔다 올게 근데 우리 진짜 신기한 거 둘째 날 하고 안 다친 게 다행인 거 같긴 해 나하고 다 비 왔을 때 야 나 멍둥을 뭐 줄까? 우와 우와 아직까지? 내가 딱 내가 정말 그 위급한 순간에 축방납법을 딱 해서 딱 쳤다가 멍둥이 이만큼 내 집으로 없어졌어 진짜로? 이만큼 들었어 아직까지 그러네 아프지 않아? 그냥 이건 잘 추워집니다 영어는 못 입고 계신 거 같은데? 요즘에 너보다 잘하지 않았네 하하 하하 한 명이 저보다 잘 하시잖아요 예 아 멋있다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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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 댓글들이 너무 많고 네 한국 댓글들이 너무 많았구나 남자한테 해달라는데? 블루 앵그레인 프레쉬 메세지 아 좋았어요 아 맞아 맞아 우리가 딱히 여전한 것도 아닌데 해주셔가지고 아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살짝 소우준 상생이 나면서 맞아 진짜 맞아 위에서 버텼어 갑자기 다들 이렇게 일제히 딱 근데 그게 우기고 갑자기 둘째 날 때 그랬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누가 시킨 줄 누가 시킨다고 그랬는데 되게 흐뭇했어요 팬들도 막수 왔어요 그냥 그게 진짜 감동이야 감동이었지 진짜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잖아 나 후레쉬 한 번 저번에 하려다가 얘기했다가 빠꾸당했잖아 다 안 된다고 별로라고 형 한번 우리 시작해봅시다 형 알아서 하실 줄 알았어요 굳이 굳이 너무 걱정 페이크라고 하다가 정국이 셔츠 어떻게 너 먹어요? 저 스크로 가야죠? 아니 또 단추가 이제 풀린거지 얘 은근히 보면은 이렇게 튼 거 아니야? 계속 웃으면서 제가 들어와서 뜬는데 내가 잠궜다 내가 드라이베 방에서 엄청 뜯더라고 이렇게 와 이렇게 루머를 지금 하면 돼 셋째 날이야? 없다 뿌릴라 계속 뿌릴라 야 너 셋째 날 오일 바라고 들어왔다며 오일을 항상 바르고 뭐야 뭐 뭐 아니 세금까지 까지 자 루머를 계속 만들시다 오일 오일이 시스템 바로 들어왔어 아니 웰일이 안 거울 계속 루머를 이러고 있던데 안 보여 그래서 대기하다가 푸시 언저라가 아니야? 지민이 지민이 거울루 머리 수정 해 주시는데 길어서 계속 있던데 야 이상한 말이야 아무 말 못한다 항상 주류가 돼 있어야 돼 그게 프로야 너야 멋있고만 너 틀린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우선 이유는 제가 한 번 잠갔다가 이게 또 풀려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오히려 좋아 애들과 활동할 때 네가 못 없잖아 그건 제가 뜯어줘 근데 한 번 고민했어 이가 풀린 거를 그냥 한 번 더 풀까? 아니 그냥 풀어버려 나는 너가 언제 한 번 그냥 벗고 이랬으면 좋겠어 잘하니까 하다가 그냥 씨발 웃어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팬분들이 함성을 못 참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니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나? 나는 못 봤어 그거 공연할 때 나도 못 봤어 이제 미알통 나온다 딜레이가 엄청나구나 정국아 우리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보냐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영어로도 전달하고 싶은데 영어에 딱 그런 말이 없어 오히려 좋아 이런 말 누가 보냐고 베르 굿 더욱 굿 뭐? 뭐? 도구골 이런 거 쓰러지 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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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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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멋있다 중간에 합류하고 싶다는데요 여기 여기에? 한 명 비워요 어디세요? 여기 지금 한 자리 나갔거든 파티 지금 자리 구함? 자리 구함이 아니지 자리 구함이 아니지 파티 구함 파티 구함 지금 제 7명보가 없어져서 지금 저희 요리 담당 한 명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 상디 상디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제 Q&A를 했어? 어제 아니 여기 Q&A 이야기가 어제 인스타에 아니 저희 인스타 팔로잉이 지금 7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걸로 이제 인스타를 켜면 그게 뜨잖아 스토리 명인이 계속 오늘 뭐 할거에요? 나 스토리 그거 하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설정을 안 해? 형 고양이 올랬다봐 나 어제 산책하다가 고양이 3마리 봤어 저 왔다 저 왔다 3색 고양이가 나를 안처럼 3색 고양이가 올렸고 고양이 3마리 봤는데 그 공원에 상주하고 있는 고양이 형이 고양이 올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친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2시간 더 왔다 아니 난 분명히 한 바퀴 돌고 올라 그랬는데 내가 내가 남산을 걸었거든 아 둘레케? 어 너무 좋죠 아니 갔는데 걷다가 난 분명한 3,40분만 걸을 생각이었어 친한 형님이랑 근데 갑자기 명동이 나와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진심으로 여기서 택시를 탈까도 고민했어요 아 진짜로? 몰래 가는 거 요즘에 요즘에 택시 안 가는 거 아니야? 요즘에 11시, 10시 정도는 택시가 안 돼 아 근데 원래는 그 그 시간에 몇 시에 나왔어 맞아 그리고 어제 30분 걸려던 거 2시간 먹고 지금 장단지 터질 거 같아 아 신발 선택을 괜히 안 하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산책 같은 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몸 잘 풀어야 돼요 다들 나도 죽을 거 같아 지금 그거 알고 오랜만에 목탕 하니까 좋겠다고요? 정말 웨이터 웨이터 하니까 대박 목탕 아니 내가 지금 귀에 뭐가 딱지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힘들죠? 요즘 목탕 갈 수 있어요 목탕 갈 수 있지? 근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냐? 타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게 약간 좀 중화 시켜주는 게 아 네 진짜 승부를 산다고 아 진짜 나 그런 거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한 소리 잘 생각해 가만히 싸워놔 아니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이게 워낙 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요즘 워낙 다 그니까요 다 다 다 다 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박진은 제 주변에 거의 다 걸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슈팡 제가 맞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걸리셨는데 온반 안 걸렸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리 가족은 다 안 걸렸어 저희 가족 뭐 다 걸렸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약간 저 때문에 걸린 게 없다고 네 네 네 네 박진아 1인이야 응 응 생일 선물은 확진입니다 아 오 오케이 석진? 노노 박진 아이고 너무 하세 근데 그 요즘 다 걸려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몰라요 저는 기사에 그 걱정하실 거 무증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증상이 좀 있었어 네 아 이제 코로나 좀 이제 안 나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공연 좀 하자 자 지긋지긋하다 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함성 없는 콘서트를 해보니까 빨리 빨리 내가 저는 생각해서 네 그래도 너무 행복했다 그렇죠 솔직히 아니 근데 한 개 얼리니까 한 개 마스크 쓰고 눈밖에 안 보이고 입이 안 보이니까 이 관객분들의 그 감정 상태를 모르는 게 그게 제일 컸어 그게 제일 컸어 그게 제일 컸어 그게 제일 컸어 그러니까 그게 딱 봤을 때 뭔가 이분들이 신나는 건지 아니면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도 이제 뒤로 가니까 되게 눈물이 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첫 보면 나한테서 답답할 것 같아 여러분 비 올 때 콘서트 어때? 우중 왔어요? 아니 원래 우중 콘서트는 항상 레전드 아니었나? 그냥 뭐라고? 그냥 뭐라고? 비 올 때 콘서트 어때? 아 근데 너무 내리기 너무 내리기 난 그 정도를 내렸던 적이 없어 시카고도 그렇게 안 들었어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 맞아 그거 진짜 우리 막 줌으로 내리더라고 아니 우리 일본 낙히면 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 어 우리가 한 번 할 걸 다 하고 내려왔어 그러니까요 그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센스 있게 퍼미션넛 댄스 막사비 막사비 그거 다 같이 맞췄죠? 저요 아니에요? 다 같이 이제 의견을 하면 지름 내리시고 제가 넘어진 그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 무대가 시트지가 발랐어요 그거 겁나 이끌어 우리 서류원트 센스 이런 마크들이 있는데 거기 밟으면 그냥 꽉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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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진짜 바로 땅에다 뽕구하는 거예요 네 나 계속 넘었어 윤기 형 넘어지는 그 짤을 받는 듯이 진짜 더 이런 게 진짜야? 나 나 막 0.5초만 일어났는데 또 일어났어 아니 누가 효과함 좀 넘었으면 좋겠어 넣었으면 좋겠더라 아니 그때 그때 대박이다니까 형 넘어지고 나도 가사가 별일은 없지 아픈 것도 없겠지였어 아팠어 진짜 나 진짜 노래를 못하겠더라고 웃겨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되게 샀어 진짜요? 진짜 꽉당도 못해 아니 근데 솔직히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건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질발리나 그렇지 그거 원래 부끄러워가지고 형 그리고 저는 블랙스 하나일 때 넘어졌는데 응 맞아 오시는 척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러다가 꽉당 넘어지니까 아니 나 심지어 영상 봤어 영상 봐도 되게 자연스럽더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예예 꽉당 질린다 맞아 진짜 저 타이밍만큼 넘어었네 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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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린다 댓글 좀 저거 고양이 보러 가자는데 뭔 말이야 저거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형이 인스타에 올릴 거 그거 없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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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고양이 보러 가자고 저게 아주 진짜 고양이 키우신다고 형이 고양이 아니야? 아니 요즘에 나는 불가능한 길가다 포할라를 만날 수 없잖아 그렇지? 너무 길가다 말은 볼 수 있겠다 난 길가다가 뭐 뭘 봐야 돼? 봉돌이 근데 약간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요 지금 왜? 호랑이파 대 봉돌이파 지금 거의 뭐 일로 나오라고 그렇구나 Q&A 설문조사 투표해봐 인스타로 근데 요즘은 재밌어 나도 나도 한다고 왜? 느낌이 너 설문조사가 있어 재밌어 진짜? 이름 대면 뭘로 할 거야 1번 뭐 1번 A5 2번 D5 진짜? 한번 해볼까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게 스토리에 누르면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게 질문 대답이 어디서 가요? 그 Q&A도 근데 스토리를 어떻게 올려놔? 너 하려고 했었지 나 하려고 했었지 나 하려고 했었고 집어보내려다가 스토리 얘기를 하는데 니가 못하다고 너무 좋다고 하려고 고양이 보러 원래 뭐는데? 라면 먹고 갈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너도 술가 강해요 하지 마세요 고양이를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강하실 거야 아니 고양이 없어서 일단 말부터 하는 거네요 그게 그래 이제 며칠 있으면 공부하다가 생방송 시작해서 그만뒀어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만두고 싶은 타입이 생방송이랬다 우리 근데 진짜 아무말이다 다 하는구나 진짜 원래 브이앱이 사실 너 딱 근무는 없네 잠시만 우리가 브이앱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 갑자기요? 아니 채용이가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말하지 마 나 쓰레가스러워 갑자기 막 눈썹으로 막 가만히 못하고 이렇게 막 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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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 이래 태용이가 이럴 때 얘기할 때는 널 하고 싶을 때 태용이가 갑자기 연극을 해요 이럴 때 이거부터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못 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저희들 중간에 잡는 거 왔습니다 좋습니다 뭐 태용아 끝까지 막 그래서 라스베가스 보고 난 그래도 서울콘 잘 끝난 거 같아 태용이 말 그대로 라스베가스 콘 잘 준비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설레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콘서트 한 적 없어 그렇죠 콘서트 한 적은 없어 콘서트 한 적은 없어 거기 우리 나 지금 당황할 뻔했거든 형이 표정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가는 공연장 진짜 멋있어 엄청 커 엘리 엘리지 않냐 엘리지 않냐 그거부터 거의 신축 아닌가 신축이고 거기가 레이더스 홈부장인데 신축 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엄청 이쁘더라고 난 너무 기대해 지금 라스베가스 날씨가 어떠지? 지금 라스베가스 덥지 않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4월? 엄청 덥지 않아요? 4월?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4월이면 진짜 너무 좋대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더웠는데 엄청 덥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겨울에는 추워 그래도 덥긴 하겠지 겨울에는 추워 겨울에는 추워 우리 공연할 때 28도라던데 저희도 할 거야 왜 올라가나? 나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28도면 진짜 힘들 수 있겠다 공연할 때 진짜 더울 거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의상 어떻게 근데 나시랑 저녁 공연이랑? 저녁에도 추워 그래요? 4월이면 오케이 나는 베가스에 있을 때 거의 팍가에 들어오는 거죠 추울 때는 힘을 꽉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힘 뭐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열내 잠시 남주로가 포켓몬빵 구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어디서 구하시나요? 포켓몬빵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만 루트가 사실 사실은 제가 오케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가족과 친구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나갈 때 보이면 하나씩 사달라 이런 거? 편의점을 열 군데한테 아니 근데 왜 먹는 거야? 아니야 재밌잖아요 얘 추억인 거지 추억이야 솔직히 이제 그리고 솔직히 부산사람 옛날 추억이 솔직히 부산사람 제 친구가 왜? 물류차를 따라다녔했어 아 진짜로? 그래서 내리면은 내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진영이 빵 먹고 이거 붙여줬어요 너도 저도 나는 오히려 북한이 그냥 빵이 맛있던데 질뻑이 질뻑이 빵만 나 주면 안 돼 빵은 사실 얘가 사는 거 다 먹으면 너 한 90kg 될걸? 아니 너희들 다 먹지 않죠 빵 맛있어 빵은 고수가 맛있고 나 파일빵 좋아해 파일빵 싫어하더라고 파일빵 싫어 난 보스 그래 보스 보스 보스가 원래 나 옛날부터 그 초코롤 두개 있네 아 로켓단 초코롤 나는 그거 난 보스 피카소방도 맛있어요 네 솔직히 크림이 좀 덜하더라고요 좀 많이 넣어주세요 크림 좀 네 조심바로 할게요 있지 않을까? 그냥 만나뇨 막만뇨 막나는 빵이 있다고? 막나는 빵이 있다고? 만나뇨 스티커도 있어요? 있지 이거 그럼 151마리만 있는 거야? 1등은 말 151마리만인 거야? 기고 오르시랄 보편모어 그렇죠 151마리 네 네 아니 그 뭐 무당불래? 아니 그 다 변신하네 뭐 제 스티커 중에? 뮤 아니야? 뮤랑 뮤츠 다 아니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 형 형 뭐든 다 변신하네 그 이름이 뭐였죠? 메타몬 메타몬 진짜 몰랐던 사실 뭐 여러분들 포켓몬 생산이랑 보라해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이 없다고요? 걔네가 먹는 고기는 다 포켓몬 고기 아 동심 파 깨는다 갑자기? 아니 나 알고 있는 사실 나 알고 있었는데 들으니까 기분 나빠졌어 동심 다 깨졌다 큰일 났다 세상은 그렇게 남은 영업한 거예요 기초라 그러니까 뭐 걔네들 고기 먹는 것도 없대 고기를 먹나 근데 걔네들 뭐 초식 프로그램인지 뭐 초식도 있고 포켓몬 진짜 좋아했지 근데 난 디지몬 파예요 그래? 응 난 디지몬도 좋아했어 디지몬 누구 좋아해? 쟤야? 디지몬도 기억도 안 난다 또 난 파당몬 항상 우리가 콘서트 콘서트 얘기하러 오면 파당몬 파당몬 진화 장면이 이제 감동적인 그치 그치 엔젤모 엔젤모도 기억이 나 여러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카메라 없어도 이러고 있어요 아까 그 실제로 디지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회에 콘서트 하기 전에 대기실에 우리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 댓글 벗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수업이 있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아야 합니까? 그건 본인의 해석인데 콘서트에 콘서트를 인스타에 올린 콘서트 사진들 사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들 올렸잖아요 또 올렸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자체 콘텐츠 사진 수급 받을 때는 다들 대면 내면 하다가 갑자기 인스타 시작하거나 너도 사이트 찍어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있어 보고 싶었어요 맨날 맨날 근데 형 진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 찍어주는 사람 되게 멋있게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무슨 마켓터 쓰나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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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어봤다? 재형 내가 물어봤다? 누가 찍어주세요? 내가 똑같이 찍어주시는 사람이라고 진짜? 인스타가 인스타가 셀렉이죠 셀렉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잘못 누릴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지민 씨 좀 올리세요 지민 씨 한번 이제 막 오늘 오늘도 오늘 찍었습니다 지금 찍어 아까 오늘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자 카트 들어오고 갑시다 우리 지민이 애고있다 애고있다 지민이 올라가면 그냥 바로 제가 이제 지민이 인스타 할 때 12시간처럼 위버스에 하나씩 올리네요 인스타 한다고 거기까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 꿈입니다 마음이 준비하고 걸리는 거야 뭐야 나 비누로 왔다 비누로 왔다 비누로 쓰러진다 쓰러진다 또 그려다 조용해 트위쳐라 위버스에 그려다 쓰러진다 야 아주아 아주아 안전기업 떨리지 마세요 우리 형한테 지금 그건 아무 우리 위버스가 말할 적은 없고요 그래 운전면허 시험이 있는데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 저도 떨려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생각을 하면 난 너무 떨려요 저 이제 진짜 너무 떨렸을 것 같죠 한 10년 돼가지고 나 저기 뭐 뭐냐 시력 정보랑 보내하는데 벌써 몇 년 됐다 진짜로? 10년 뭐 그거 진짜? 갱신 기간인가 잠시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콘서트 때 아미 여러분 보는 것 같은데 왜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운전면허 운전면허 꿀팁 요즘 요즘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모바일 운전면허 중에 나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중에 나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그리고 이제 신분증 안 가져가야지 진짜? 계좌 신청했는데 그런 거 진짜 좋다 근데 이번에 운전면허처럼 바뀌었지 않아요? 아이씨로 바뀌었는데 그거 하나 오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신분증 가봐야지 신분증 가봐야지 경찰서 한번 그거 해줘요? 응 근데 2주 기다려 경찰서 근데 몇몇 지정된 경찰서랑 운전면허 시험장 저 가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경찰서?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경찰서로 갔다 줬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야 된구나 네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돌려가지고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 받아주시잖아요 나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는 신고하러 갔잖아 사기꾼 그 뭐냐 근데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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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근데 경남 경찰서 경기 이사 사이버 과 이런 데 나 너무 억울해 갔는데 나 심지어 그때 데뷔했을 때였거든 그렇지 너무 억울해서 찾아가서 막 다 이야기해주고 결국 못 잡았다 그런 사람들 결국 못 잡았다 5월에 상시지 맙시다 내가 그때 우리끼리 그 영화 뭐였더라 우리 윈터솔드인가 캡틴 아메리칸인가 보러 갔다가 네 근데 그거 보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한다고 빨리 입금하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영화를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아셔야 될 게 지금 방송 켜져 있습니다 우리 재밌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그래가지고 경찰서 간설 나 이제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밥 드셨어요? 나 배고파요 야 점심을 적게 먹어야 돼 우리 아침부터 같이 있었어 나 배고파 준 거 같아요 배고파 배고파 그 다음에 뭐 먹었지? 응? 12시 한다 12시 정도였나? 12시 정도였나? 그랬을까? 12시 하지 배고파는 아니네 배고파는 뭐해? 너는 형이 찍어준 거잖아 진짜 아니 팬들한테 그러지 않아? 형이 찍어준 건데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작품 아니냐 솔직히? 멋있는 작품이잖아 멋있잖아 솔직히 작품 제목 미친 거 아니야? 작품 제목 뭐라고 해야 보여주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좀 안 돼요 이거 너무 뭔가 너무 야해요 예술 작품을 찍어줬어요 저인데 형이 저 찍어준 거라서 좀 쏟아 그런 사진을 찍었네 그때 딱 컨셉이 그랬어 너도 있었지 다 같이 있었어요? 이거 사진 다 삭제했어? 그래? 아 아니야 아니야 보관을 좀 돌렸어요 몇 개를 갑자기? 오늘 좀 몇 개 왜 갑자기? 피드가 안 맞는구나 하나 올리면 제가 틀어줘요 다 틀어줘요 그래서 좀 몇 개를 인스타 형 제 친구가 인스타를 좀 해본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인스타 하다가 지우지 마라 지우지 마라 지우는 거 아닙니다 보관을 걸렸습니다 보관 나중에 뭐 그걸 다시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또 찾아봤죠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제형 씨는 이제 피드를 잘 맞춰야 돼 얘 좋아하면 무슨 브랜드 인스타 예쁘게 잘해놨더라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난 피드 피드가 너무 중근한 거 근데 절대 못한다 나 자신만 안 믿어 내가 어떻게 하는 난 왜요 정인 씨? 색깔이 지금 안 들었는데 나는 하나 올릴 거잖아 오늘 올리지 기다려야겠다 오늘 올라갑니다 세계 최초 예고인지 세계 최초 나 진짜 멋없다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사진 개봉박두 근데 별거 아닙니다 저는 또 나름 멤버들 인스타 보는 맛으로 오늘 인스타에 살잖아 재밌더라고요 댓글 요정 아니 맨날 좋아요를 좋아요를 진짜 맨날 아 그리고 좋아요가 뭐 역주행하고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심정해서 역주행하고 아니 여러분 좋아요가 뭐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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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0년 전 노래인데 아니 요새도 그러니까 난 좋아요가 아직도 살아남을지 몰랐어 아직도 좋아요 일시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페드겠죠 페드 같은 회사잖아 같은 메타잖아 그렇게 같은 메타지니까 아무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슬로우 랩 앗 신기하다 그게 다시 역주행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이 모른다 이래서 인생 길게 보살 주행을 하더니 역주행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 노래일까요? 그러니까 나 왜 하필 우리 하루 많은 노래 중에 좋아해줘 아니 그게 감청에 맞았던 거지 딱 등골 브레이크 이런 거 아니라서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 건 이제 될 리가 없지 등골 브레이크는 역주행을 해도 좀 등골 브레이크하니까 또 우리 진영이 생각이 나는구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아니 여기 시점 장소도 갑자기 멈췄고 이거도 다 끊겨 제 생각에는 지상이들 우리 할만 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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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도 문제인 것 같아 죄송해요 저희가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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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300명 300만원 얻었어 아우 1억 하트? 어 1억 하트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 여기는 2억 뜨는데? 지금 막 엄청 들어오지나 보다 렉이 엄청 심하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서 같이 밥 시켜서 밥도 같이 먹을래요? 밥 먹을래? 나 먹었어 나 알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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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버스 떼고 가잖아 버스 떼고 가 72kg가 지금 그래서 졸려야겠네 그다음 남준이가 이제 패턴 폰트업을 해가지고 진짜 다이어트는 진짜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다이어트 너무 진짜 너무 거지가 됐어 그래서 평생 막 유지를 해야 돼 유지해야 돼 유지어 터 나 요즘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나 그냥 양을 줄여버렸어 아니 진짜 먹는 거 너무 아니 내가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포즈버니가 하잖아 이거 빠질까? 맛있잖아 저요? 근래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 뭐예요? 라면이죠 야 야 야 나도 뽀글이 뽀글이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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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에다가 라면을 먹어서 문제야 라면 짱이지 라면 치킨 문제예요 저 치킨 치킨 진짜 제가 이제 배고플 때 나 지금 너무 배고플 먹방을 엄청 봐요 네 이게 한 번에 찍어서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 아니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진짜 호흡질걸? 그런 분들은 진짜 이틀만에 3kg 대사가 약간 좀 우리랑 다르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먹고 운동을 엄청 하시더라 엄청 하시더라 나도 어제 속제 속제 산책 2시간 야 남산 약간 좀 빡센 코스가 있더만 있어요 남산 코스 되게 많아요 10개 나와요 그거 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쪽 공원 쪽으로 혹시 간식거리 안 차야되나 본격적으로 시작인가요? 애들 또 V라이브 시작인가요? 방탄한가요? 먹으면서 하고 싶고 나는 어떻게 해 가져와? 잡옷 가져와? 아니 잠시만 우리 유닛 할 때는 여기 막 뭐 많이 쌓아가지고 저 위층에서 런딩 좀 끼고 올 테니까 한번 하고 계시고 일단 나 일단 내가 시키고 있을게 저 하우스 프리스타일 연습하게 나 오늘 증가하는 날이야 증가하는 날 나 증가했어 나 증가했어 나 증가했어 나 일단 배고프니까 자 여러분 알았어요 자 이제 자 이제 다 합시다 그러니까 맞불로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용시간이니까 맞지 않아 드시고요 작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증가하러 가야 돼 자 이 형 다른 작업하러 가네 오늘 또 제가 또 어제 또 30분 만에 또 두고 오고 있었죠 아 그래요? 30분 만에 두고 오세요? 네 천재야 그러니까 다 써놓고 대단한 천재인데 대단한 천재인데 끝났어요? 네? 태형 씨 이제는 되는 거죠? 예 아니 제가 그동안 태형이 들은 곡이 진짜 많았는데 태형이가 한 1년 뒤면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이제 이젠 좀 괜찮죠 마음이 안 드는데 나 태형이 좀 괜찮았어 마음이 안 드는데 이제는 이제 나를 내려놓은 거 같은데 어? 그럼 형아 난 괜찮아지 요즘이 제일 좋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매일 발전해야지 그렇지 이제 이게 남은 간에 우리도 이제 기대해 주시죠 여러분 일정하게 베가스에서 봅시다 See you in Vegas See you in Vegas 한국에 와주세요 우리 또 생각보다 하얀품들도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경리를 다 하신가요? 모르겠어요 경리는 하셔야죠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거고 우리가 21일 이후에 퍼스트를 했으면 경리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에 재밌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브이라이브 또 만나요? 좋죠 저희가 우리 이제 베가스에서 봅시다 태형이 출범 출범 자 이런 거는 바로 끄면 안된다고 자 다들 자 좋다